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오 예술 오예커플입니다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부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SBS 찍자 우리사이로 챌린지에 참여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신혼부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신혼부부분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보다 자신있고 당당하게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목할 다음 릴레이 주자는요 먹방 크리에이터 똥개똥님과 나름TV님입니다 이상 오예커플이었고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